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오픈 엣지가 아니라 가온칩스죠 근데 오픈 엣지 얘기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뭔가 확실히 AI쪽이 갑자기 아침에 우르르 뻘건불 찍혀있고 약간 좀 그런 모습을 불과 한 달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AI 진짜 쳐다도 안 봤는데 갑자기 AI 뉴스도 간간히 좀 나오고 특히 마음 AI 얘는 혼자 지금 정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AI 관련주들 안에서 하는 역할이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그럴 거예요 그럴 겁니다만 얘는 어쨌든 뭐 덜 올라갔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뭐 당연히 종목들보다 시가청약도 다르고 주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쭉 올려줬어요 이거는 누구나 지금 다 똑같다 그죠 AI 관련주들 1월부터 3월의 흐름은 다 똑같다 그리고 여기서 요 흐름이 한 번 나왔죠 요 흐름이 한 번 나오는 것도 다 똑같다 그죠 그런데 얘는 갑자기 이렇게 되고 요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갑자기 이렇게 되고 오픈 엣지도 갑자기 슬쩍 고개를 들고 슬쩍 고개를 들고 코아시아는 갭을 일단 좀 띄워줬고 갭을 좀 띄워줬죠 그리고 가온 칩스는 제일 약하다 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찍을 걸 그랬습니다 농담이고 지금 이제 종목마다 큰 틀의 흐름은 비슷해요 지금 1월부터 쭉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1월부터 쭉 올라오는 부분이었고 한 번 조정을 주고 치는 친구들이 있고 더 치는 친구들이 있고 더 쳤던 친구들이 있고 못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것도 아무래도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뭐가 중요하다 친 친구들의 이유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왜 마음 AI는 혼자 이러고 있냐 마음 AI는 왜 혼자 얘가 더 강하게 반등을 줬냐 요번에 누가 방안을 했는지 아 누구였죠 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막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했는데 그 거기에 이제 포함된 약간 벤처틱한 느낌의 그 기업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음 AI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 AI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오픈 엣지 오픈 엣지도 오늘도 기사 나왔죠 오늘도 기사 나왔는데 적어요 13억짜리에요 13억짜리 규모의 반도체 IP 설계자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 뭐 어느 기업인지는 안 나왔어요 어느 기업인지는 안 나왔는데 실제로 13억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못합니다 자극적이지 못하고 크진 않아요 근데 하나 우리한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반도체 IP 설계자 라이센스 계약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구나 하는 회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한테 한번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때 AI 관련주들을 날리기 시작할 때 찐 수여주였죠 오픈 엣지가 얘가 진짜 수여주였습니다 진짜 수여주였고 아무래도 가온 칩스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올라간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히 거래라든지 이슈라든지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을 안해줍니다 여러분들이랑 똑같죠 내가 이 지금 가온 칩스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냉정이 없다 오픈 엣지를 사는 이유가 있다 오픈 엣지 설명할 수 있죠 방금도 봤고 마음 AI에 사야 되는 이유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충분히 있다 그죠 제일 먼저 반응하기도 했고 마음의 이름 바뀐 데잖아요 그죠 가온 칩스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만약에 가온 칩스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 그래서 가온 칩스를 봤어 가온 칩스를 사야 될 이유가 마땅히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현재로서는 떠오르지 않는 건 없기 때문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AI에 대한 사람들의 그 수급 뭔가 그 니즈 혹은 약간 욕구 그런 게 과거만큼 있다 없다 과거만큼 사실 냉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온 칩스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기업의 본질에 집중해 기업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로봇주도 마찬가지죠 로봇주들도 다 같이 안 가요 요즘에 예전에는 로봇하면 우르르 그냥 막 다 쏟아져 올라갔었는데 요즘에는 로봇주들이 우르르 못 갑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혼자 아까 오픈에이 오픈에이지나 마음의 AI 이런 애들처럼 갑자기 얘 혼자만의 뭔가 좋아 보이는데 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촉촉 쳐줘요 로봇주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상황에 옥석가리기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온칩스가 어차피 롱런하기 위해서는 롱런하기 위해서는 본업에서 뭘 만들어줘야 된다? 결과물 아까 오픈했지만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우리가 라이센스 계약을 거짓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공시인데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재 규모는 작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기술이라든지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이걸 충분히 계약할 수 있고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온칩스 아직은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라온칩스가 라온칩스가 아니죠 가온칩스가 본업에서 나오는 뭘 만들어줘야 돼? 결과물을 만들어줘야 돼 어제 우리가 라온칩스 대표님과 그것도 또 뭐예요? 그 뭡니까? 그 사옥 이런 것도 봤죠? 그리고 매년 엔지니어 80명씩 뽑는다 오케이 좋다 이거야 뽑는다 이거야 그리고 문제 한 번도 안 일으켰다 이거야 근데 그걸 투자자들이 알아야 돼 주식하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가온칩스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잘 되길 바랄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가온칩스의 대표도 아니고 뭐 임원진도 아니야 우린 주주야 예를 들어서 난 주가만 올라가면 돼 가온칩스가 뭘 하든 간에 난 상관없어 주가만 올라가면 돼 여러분들 뭐 회사와 사랑을 회사와 뭐 사랑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떠한 이슈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으로서 지금은 그 어떤 섹터와 함께 다 같이 움직이는 섹터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건 일단 장이 회복되면 전 문제없을 거라고 봐요 장이 회복되면 크게 뭐 다시 기어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다 라고 보고 결국 이 제가 가온칩스 이거 반등 보려고 제가 이 가온칩스 영상을 찍는 거다 아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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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여기 스타트 끊는 거 보려고 찍는 거예요 최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박스만 넘어가면요 이건 신고가예요 무조건 신고가에서 어디까지 갈지 어떤 이슈를 붙일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은 뭐다?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거 가지고 빠진다고 욕할 것도 아니고요 이거 올라간다고 욕할 것도 아닙니다 결국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근데 여기를 보려고 우리는 보는 거고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온칩스 주주분들 힘차게 파이팅 하시고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보고 계신 가온칩스 영상 댓글에 보시면 파란색 주소 있습니다 파란색 주소 누르시면 카톡 창이 뜰 거예요 카톡 창이 뜰 겁니다 여기다가 가온칩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고 오늘도 저희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두 종목 수익 냈습니다 두 종목 수익 내면서 마무리했고 내일도 수익 낼 거기 때문에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